자 요번에 호유나 마이스터컵 도전하기 시작해볼게요 지금 엘리트컵 플래스 1이구요 자 잠잠 잠잠 팀원 좀 파야겠어요 요즘 계속 야도나 많은거 같아가지고 다른것도 해보게요 아 좋습니다 아쌰 아쌰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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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쌰 아쌰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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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이스 잡고 됐다 오 잘했어 잘했어 나쁘지 알았어 그래 플래스 로켓 아직 뭐가지 나이스 나이스 아직은 아닌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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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Chung 나이스 이 이 이 M4 이 뭐 이 왜 잡어 나이스 잡아지고 어 잡았구나 아니다 아 저기 아깝다 조심해 다들 흔적하지 말고 오 세구나 나이스야 나이스야 역전 가자 기사 때까지 끝나게 아니다 아 먹겠다 아 아 아 그 막지마 먹혔냐 이걸 아 아 몰라 아 잤네 잤네 아 젓네 잤어 잤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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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잘 되겠지 와 어 나이스샷 어디 나이스샷 야 저기 다 부서졌다 위에꺼 위에도 부셔줘 공 에이 모르겠다 먼저 가 날 버리고 가 렇지 아 얌만 살리면돼 어 어 세구나 아 야 야 야 나이스샷 너 뭐야 도망가네 어딜 도망가네 어휴 아깝다 야 야 예치샷 아아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오 잡았네 얌 엠 나 뭐야 어 나 죽는다 어우 살았다 아 죽었다 아 저 저 포켓몬 진짜 포크몬이 나 막 다치네 날아가 날아가 그렇지 날아가 그렇지 빨리 공격이 왔죠 날아가 날아가 그렇지 그렇지 됐다 방안 잘했다 이긴거 같은데 이번에 와 이겼다 힘들었어 힘들었어 이 잡을거 같은데 어 나이스 힐 썼네 얌얌 맛있다 샷 샷 도망가는구나 나 도망간다 힐 힐 밑에 끝났다 베가부기를 먹을 수 있을까 아 지금 혼자 하네 지금 두개에서 하고 있네요 야 저게 안되겠다 야 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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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잘했다 오 어 역전 가나 역전 가나요 역전 가나요 어딜 저식이 저거 아 저거 저거 로토모 아 로토모 건더 아 뺏겼네 끝났네요 건더 뺏겼네 헐 떨어졌네 뭐 허면 나갔다 누가 나갔어 누가 나가지? 누가 나가지? 자 서! 뭐하는거야? 어 밑으로 와있다 유일은 잘하는거 같고 내가 요걸로 정글을 돌줄이야 그냥 꺼냈어 깼어 됐다 오 괜찮은데요? 나쁘지 않았는데? 좀 저게 더 넣고? 못오지 자아 너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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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 가서 부수자고 이제 아 부수고싶은데? 아 부수고싶은데? 아 부수고싶은데? 고고싶은데? 마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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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 오 나이스 나이스 다 잘해줘가지고 나쁘지않은거같아요 나이스야 뺏었다 뺏었다 오 나이스 얘가 최강이다 오 죽네 이거 버려 어 흔들까비 나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이따이따이따 백둥이 나을텐데 버렸다 샤아 반복하겠다 이건 이겼다 이겼다 와 운좋았다 이긴거같은데 오 이겼다 와 얘가 제일잘했어 예에에에에에 일움만 예에에에에에에이 아앗안된다 역전입? 이거 나갈텐데 나 이거 믿고 한건데 선도 이길줄 알고 이거 안된다 아 세네 아 막판기치네 아 아 진짜 똑같애 아 도전한거 안한거처럼 느껴져 이게 이럴때는 일단 뭐 끝났으니까 이번 도전에서 끝났네 바뀐게 하나도 없어 일단 여기서 한번 끝내볼게요 아 이럴땐 시간만 날린거같아요 클래식 1은 똑같네 클래식 1은 똑같고 점수 노란색깔도 하나 끝내내고 똑같네요 일단 끝내볼게요 게임은